중 3고 1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2는 총 15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2위 네번째 과제입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키를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정수로 입력하고 키가 130cm 이상이면 트루 아니면 폴스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단, if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키를 정수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둘째, 키가 130cm 이상이면 트루를 출력하고 아니면 폴스를 출력합니다. 셋째, if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풋은 키입니다. 아웃풋은 트루이거나 폴스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키의 숫자를 입력하여 정수로 변환합니다. 둘째, 입력한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으면 트루를 출력합니다. 셋째, 입력한 키가 130cm보다 작으면 폴스를 출력합니다. 넷째, if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첫째, 키의 숫자를 입력하여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키에 저장합니다. 둘째, 표현식은 키가 130cm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표현식의 결과는 트루이거나 폴스입니다. 표현식의 결과를 부울 변수 결과에 저장합니다. 부울 자료형은 논리 자료형이라고도 하며,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데 쓰입니다. 셋째, 부울 변수인 결과를 출력합니다. 트루 또는 폴스가 출력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영어 인풋은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키를 입력합니다. 부울 표현식의 결과를 변수 결과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는 기호입니다. 변수 결과에는 트루 또는 폴스가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울 변수 결과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트루 또는 폴스가 출력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부울 변수 출력의 모듈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키를 입력합니다. 모듈 2에서는 부울 변수 결과를 구합니다. 모듈 3에서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인풋 함수로 키를 입력하여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표현식의 결과를 변수 결과에 대입하였습니다. 코드에서는 화살표 기호가 대입 연산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전체 파이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부울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데 쓰입니다. 부울식의 결과는 트루 또는 폴스입니다. 부울 변수는 if문과 반복문포 문과 와일문 등에서 사용합니다. 복습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자료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2위 네번째 과제였습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2위 네번째 과제는